2024년 10월 28일 일용할 양식. 말씀. 스카리아 11장 1절에서 17절. 요절. 4절. 제목.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에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에 엎드러졌더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있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성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또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의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슬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슬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해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위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나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찌지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니 사들인 자는 양들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판자들은 양을 팔아 돈 벌었다고 여호와께 찬송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목자는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들을 먹입니다. 목자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입니다. 목자는 한 달에 새 목자를 제거했습니다. 목자는 이들을 싫어하였고 이들도 목자를 싫어하였습니다. 결국 목자는 양떼들을 먹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습니다. 당일에 언약을 패하자 가련한 양들은 목자에게 품삭스로 은 30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목자는 그 삭스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위리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는 못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를 먹이는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깨어진 언약을 세우십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적용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를 누가 먹일까요? 한마디 선한 목자 예수님